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?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 곁이 아니겠습니까?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도 그 곁에 있을 것입니다.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. 또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. 내가 아버지 하느님께 존중받을지 않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? 물리적, 육체적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.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. 그분께서 그 두려움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셨습니다.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을 앞세워 두려움을 이겨내고 영적 위로를 맛볼 것입니다.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